인텔 공인대리점 인텔 공인대리점 인텔 공인대리점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것은 물론 쇼핑까지 PC는 이제 생활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 PC가 느려지거나 바이러스에 걸려 말썽을 부르면 매우 난감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인텔 정품 CPU가 탑재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텔 공인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로 3년 동안 나만의 PC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셀프 PC 케어 서비스는 PC 사용 중 발생하는 장애를 온라인으로 원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텔 정품 CPU가 탑재된 PC 사용자들에게만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죠 셀프 PC 케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셀프 PC 케어 서비스 서비스 센터 연락처인 1544-3178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리얼 CPU 홈페이지에 방문해 간단히 정품 등록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등록을 위해서는 정품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정품 스티커는 구입하신 인텔 CPU 박스 측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립되어 있는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에는 인텔 정품 CPU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빠른 AS를 받고 싶다면 구매 후 바로 정품을 등록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분들이라면 PC가 말썽일 때 이제 고민하지 말고 1544-3178로 전화하면 됩니다 인텔 공인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로 원격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셀프 PC 케어 서비스 센터의 전문 상담원이 인텔 정품 CPU가 탑재된 나만의 PC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설치 및 동영상 문제 해결부터 바이러스 악성 코드 진단 및 치료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원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브랜드 PC가 아닌 조립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AS는 꽤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인텔에서 제공하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셀프 PC 케어 서비스가 편리한 점은 더 이상 무거운 PC를 들고 수리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면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립 PC가 대기업 브랜드 PC보다 가격과 성능 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PC를 구매하는 이유는 사후 관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립 PC가 AS 정책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고 인텔 정품 CPU가 탑재된 조립 PC를 구매하시면 셀프 PC 케어 서비스로 한 번 더 AS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조립 P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립 PC! 이제는 인텔 정품 CPU가 탑재된 나만의 PC와 셀프 PC 케어 서비스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